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태민이 자 그럼 우리 우리 짜장 정말 안타깝게 우리의 맛이 안 나 우리 맛이 안 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우와 무섭다 그만해 동진이 울겠다 나 생각보다 되게 소심해 와 칼질 진짜 많이 늘었다 저 형 태민아 이게 형의 위치야 반면 희철이 형 世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성격이 아니 아니 차민 공격 뚱뚱뚱뚱 빠바바바바바바밤 진짜 구단수다